경인이네 경인이네 야 우선자들이 왜이렇게 빨리 잘했어 잘했어 야 아니라고 생각하고자 야 이거 막 말하잖아 오늘 본회의 인었나 보지 그거 제목으로 여기 딴 데 가면 진짜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한다고 민석아 잠깐만 우리 쪽 회의도 좀 불러줘 하는 거야 뭐야 안 할 거면 빨리 얘기해 근데 원래 방송 프로그램은 이렇게 정해지는 게 맞아요? 아니 진짜 우리와 우리가 김종국의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야 야 저기 있네 경인이네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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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제일 빨리 왔어 야 헬스장 어딨어? 야 뒤에 있어 여기 내가 운동하냐 근데 너? 하지 급한 건 해 여기서 미쳤구나 어? 정리정돈이 아주 괴파되구나 야 깨끗하지 에이 야 야 이 정도면 깨끗한 거지 나 지금 나만의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옛날에 안양 살 때도 이겼던 거 같았지? 그럼 방송으로 봤는데 무슨 뭐 맨날 손님 옷은 옷걸이 걸어서 주지 않나요? 야 옷걸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 구독하지? 구독하지 어 잘 먹지 않아 전만한 운동을 하고 있어 야 누구야 이거? 경민이 같은 게 어? 안경민이 뭐야 이씨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 이거 형이 야 형이 야 못 온다들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야 야 여기 뭘 못 와 야 못 온다들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일단 경인이 먼저 왔어 아우 또 경민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혜선아 안녕? 저 저 저 저 아 좀 걸어줘 야 이거 됐잖아 야 전화기를 그것도 끊어놓자 않아? 몰라 니가 집어 던져간래 어 저 문 열면 돼 야 전ussa 열어줘 열한마 잡아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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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직 같이 왔어 둘이 만나hots 해 올라오다 어어 잘했어 잘했어 야 안쪽이야 County úng monetary 계속 야 저 봐라 얼마나 편하게 쫙 던져 놓니 어? 왜? 그냥 relates 아우 지금 꼬라지가 이게 꼬라지가 야 꼬라지가 지금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있었냐 아 이게 뭐야 한눈에 정리야 거기 위에 앉지마 야 다 운동복이야 야 앉아 아니 옷장에 넣어 여름옷이야 야 그럼 빨리 이제 여름옷을 넣어야겠다 생각만 계속하고 지나잖아 그럼 여름이 돼 야 옷도 다 운동복이고 양말도 다 스포츠 양말이야 이런 거 안 신니? 야 이거 뭐야 애매한 발목 뭐야 야 이거 진짜 아저씨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짧게 입지 신지 야 나 할머니 양말 돌돔이냐 뭐냐 야 스타벅스의 은바페 뭐야 이거 은바페 그렇죠 매니저야 이게 은바페야 이게 뭐야 은바페가 왜 있어 몰라 이거 중불할패 하는 거 아니야 너 은바페야? 매니저가 은바페 주근을 주시잖아 그럼 이거 저기 나오면 저기 은바페님 주문하지는 않을까 하나 났습니다 이거 그럼 그렇지 아 이름을 불러줘? 그럼 어 그렇지 나는 라떼데 얘는 라떼조지에 넣어 내 라떼 갖고왔잖아 내가 얘네 한여름에도 뜨거운 라떼 하나 주문 받는 분이 어 핏이 굳더라고요 으하하하하하 내가 라떼 나 혼자 신을 거여서 그 며칠 일주일 동안 그 한여름 그래도 두문하시는 그분이 그래다가 에? 무슨.. 의약적으로 여름에도 따뜻한 거 마시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차은 게 들어가면 체온을 맞추느라 몸에서 이게 에너지를 써요. 난 좋지 했으면.. 아니야, 너는 말고.. 뭐 하는 거야? 설이잖아. 명조엘리가 좀 따뜻한 콘텐츠를 생각하라고.. 야, 이거 말하잖아! 마이크도 안 달아? 안 달아, 우리 그냥.. 그게 얘기해야 돼? 그냥 해, 너 같이 하면 돼. 아, 그래? 우리 유튜브 첫 낳는 거냐? 혁인 했고.. 퍽퍽 소리 났지. 너희 맞아.. 우리 오디오가 필요 없었지. 김종국은 안 나왔지. 어? 안 나왔나, 너? 나오는 게 없네. 전화로만. 아, 전화했지, 전화. 근데 원래 보통 소개하는데 소개할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무슨? 다 알잖아! 다 알겠어. 차태현이고요. 자유유고! 네! 홍경민! 홍경민, 김종국. 그리고 일단 만난 거는 태현이 뭔지 알았어요. 95년도에 얘가 슈퍼 탤런트가 됐고 아, 이것도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이거 아셔야지. 그리고 나는 이제 터보로 데뷔를 했고 누가 알아야 되는데? 구독자분들이야. 단계도를 이렇게 좀..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 거라는 착각을 이제 버려야 돼. 얘가 어저께 데뷔한 지 만일이 됐는데. 어저 만일 됐어요. 그럼 나도 그거 언제 되겠네? 어, 너도 만일 됐을 거야. 95년도 데뷔지. 9월달 데뷔지. 너 몇 년? 나 3월 25일이니까 어, 나 3월. 너 3월 25일, 너 생일 아니야? 너 생일날 데뷔했어? 생일에 데뷔하면 어떻게 했냐? 아닌가? 아니, 니 생일날 슈퍼 탤런트가 됐다고? 그랬을 건데? 야, 그거 시트다. 맞잖아, 3월 25일. 진짜? 생일 아니야? 이제 생일날. 야, 그거 대박이다. 그래, 대박. 야, 너 그거를 지금 한 거야? 아니, 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닌가? 제가 이제 터보 데뷔해서 KBS 여행극장 가서 이제 막 분장하고 민석준 찍으면 얘가 이제 나무위에서 북치는 역할 같은 거야. 그러면 자,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데 시작하지? 그러면 엔딩도 찍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너를? 그렇지. 그걸 왜 얘는 기다렸다가 찍지? 너는 터보였으니까. 전문형으로 누끼인데 시인들은 누끼 안다주지. 야, 어차피 그거 누끼보다 그거 보는 게 더 재밌어. 그리고 어차피 차가 없어. 나 지금 KBS 공사 버스 타고 가야 돼. 어차피 갈 데가 없어. 그때 이제 처음 얘랑 친해졌지. 왜냐면 동남매가 없는데 처음 이제 그래서 근데 특히나 얘가 또 이제 훈이 형하고 같은 사무실이었단 말이야. 내가 이훈이 형하고 친했잖아. 나도 거기 사무실이야. 너도 거기였지? 그래서 친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델이라는 드라마로 데뷔했다고. 아, 모델이었네. 그래서 다음 작품이 짱이라는 영화인데 그렇지. 얘랑 찍은 거지. 근데 그 촬영을 안양에서 우리 집에서. 안양에서 해가지고. 우리 집 옆에서. 경민이는 이제 좀 데뷔가 좀 늦었으니까, 그렇지? 대단하다. 아니, 경민이가 그래도 데뷔 98년도. 그 언저냐, 얘도 90년년이야. 내가 데뷔했을 때는 연말 시상식의 터보 숙소 베란다에 숨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내 거를 나왔어. 리포터 같은 거로. 베란다에 숨어서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는 형식으로. 근데 그때도 얜 역기를 들고 있었어. 어. 내가 경민이를 알게 된 게 2000년도에 TJ였는데 옆에 이제 내 세팅에서 앉아있는 게 경민이었지. 아, 그러니까 그전엔 무명이었던 거야, 거의. 무명은 아니고 이 집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있어. 얼굴이랑 이름이랑 노래 세 개를 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 김지령이랑은 한 십여고 있었다. 그러니까 괜찮겠어? 네. 그런 위치에 있던 애, 콘서트. 근데 그런 상황에 콘서트는 왜 아니야? 아, 그래. 근데 그것도 진짜 웃기다. 태양로 갔을 때 사람 많잖아. 홍짜였어? 아니지. 야, 홍짜 부자와 이거. 그 개수로 내가 하는 거였어. 나는 너 아무것도 아닌데. 너? 해받을 때, 해받을 때. 할 때야. 아, 그 의사 그거 할 때? 그래가지고. 안 돼. 안 돼. 이거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김정은 누나인데 가발이야. 아, 맞네. 얘랑 삭발하고. 안 돼는데 그 노래가 흔들린 우정 전이야? 그럼. 전이지. 그래, 그거 때문에 알렸다니까. 나는 얘를 흔들린 우정 다음에 다른 노래를 들었나 봐. 아니야, 그러니까 네 집 때 아니야. 다른 노래 때부터 한 건 없어. 없지? 네 집이 좀 달리게 있었는데. 없어. 없어. 여기서 찾아보고 궁금해 많아. 우리 친구들은 어떤 한 명이 연예인이라기보다 진짜 그냥 동네 친구 같은 느낌. 우리 어렸을 때도 별로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맞은 거야. 맞아, 맞아. 근데 그래도 그때는 너만 있었나 봐. 아니지. 아니지. 연예인이었나 보지. 같은 콘서트 다 그래서 안 했다. 지만 터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도 잘 나왔어. 우리는 다 연예인인 척 안 했어. 아, 연예인인 척은 아니지. 너만 또 너만. 연예인인 척이 아니고 지만 터보라고. 그래. 서로 되고 또 잘 되니까 지만 아주 그냥 계속 그냥. 좀 대상 바꾸자. 이거 옛날에 무슨 방송한다고 내가 얘기했어. 무슨 방송만 하잖아. 뒤에서 맨날 튜덜데. 야, 이거 왜 하라고 그러고 막. 꿍씨렁. 알지? 꿍씨렁을. 쉿들어가면 제일 열심히 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안 끝나는 거야. 나는 진짜 보여주면서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눈 다 보는 것처럼 하는데 진짜 잘하는 거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뒤에서 엄청 튜덜대잖아. 그리고 카메라만 두면 겁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허기. 허기도 이럴 줄 몰랐어 난 사실. 아, 허기도. 우리끼리 쓰면 얘 진짜 재밌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거기 딴 데 가면 지금 하나도 없어. 조용한 성격인데. 맞아, 맞아.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편하니까. 그래, 그래, 맞아. 영화만 뭐 나온다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 영화를 언제 찍었냐 근데? 그거 19년도에 찍은 영화. 영홍이라고. 강아지 나오는 거야. 그거 3월 1일 날 드디어 개봉하자. 연석이 나오는데 유연석이랑. 아, 유연석 나와? 코로나 땅에 밀린 거야. 아, 멍뭉이? 멍뭉이라고. 강아지 나오는 거야? 강아지만 나와. 아, 전지현한테 어표가 뜨면. 이제 아예 강아지한테. 연석이가 기르는 개 리틀이버를 연석이가 못 키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제주도로 입양을 보내려고 가는 길에 개가 한 8마리가 생겨. 개를 낳아? 아니, 무슨 사건들이 생겨서. 아, 진짜? 제주도까지 가는 길. 어벤처 같은 거지. 어벤처는 뭐야? 어벤처. 어드벤처. 어드벤처. 너는 언제야? 너는? 뭐가 나와? 그 영화에서. 같이 계속 나오지. 너 강아지 준 게 하나지. 너 배라고? 아니 뭐. 탈승 나오냐? 멍냥. 연석이랑 같이 이렇게 가면 돼. 성령님 참 만나면 돼. 감독 좋으시네. 동물들이랑 가는 게 진짜 힘들게 돼. 근데 내가 옛날에 말 영화 찍을 때는 말을 아는 사람이 찍는 거랑 다르잖아. 강아지는 이렇게 쏙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 발은 한 발이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 이렇게 배면 되잖아. 야, 이 네 발이, 이 네 발이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얘는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와야 돼. 아, 진짜? 옆으로 해가지고 가면 이렇게 가긴 가는데 이게 쉽지가. 오토바이랑 똑같은 거지. 오토바이는 원래 바퀴가 들리지 이렇게 걷지 않잖아. 아니 난 병행이 좋은 기후라고 생각해. 아, 뭔 말인 줄 알지? 말을 아는 사람들은 끝판 아는 사람들은 알지. 너도 말 찍었나? 조용 사극을 많이 했지. 아, 사극 많이 했지.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말해서 두 선 넣을 수 있어. 아, 그래? 배우들은 대충. 야, 근데 가짜말로 타잖아. 가짜말로 가짜말로. 대가리만 있는 거 타더만. 가짜말도 재밌지. 챔프 때. 그래, 챔프 때. 경주하잖아. 그래. 이게 말머리가 있잖아. 그 밑에는 이제 차야. 어, 차야? 근데 문제는 관중이 다 있어. 너무너무 자괴감이 빠져버려. 그 경마시는 진짜 다 중간에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식으로. 야, 얼마나 챔프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들은 간만에 이벤트지. 제가 한다고 해도 진짜 저런 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야, 너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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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야, 린티구아! 야, 린티구아! 타국에서 탄다고. 아까 틀어야 돼. 하나 딱 잡고.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는구나, 모든 게. 아, 나는 이게 시작해야지. 칼을 이렇게 딱 찢어야 된단 말이야. 언제 뱉지 모르니까 해가지고. 점프하다가 딱! 어, 그래. 싹! 이렇게 한다고. 야, 그래. 숨 맞아. 뭐 그래? 그만해. 너 자꾸 말을 그렇게 얘기해. 아니, 네가 말을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말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아까 얘기 들었어. 근데. 자꾸 우리가 예능을 뭐 하자는데, 자꾸 말을 타는 예능을 하자 그러잖아. 아니, 말을 타가자. 들어봐. 말을 타자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캠핑을 하는 거야. 야, 누가 저번에 그러지 않냐? 말 타고 택배하자고? 어? 택배하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말 타고 배하자고. 아니,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불안한 게 이거. 우리 거야. 누가 쓰지 마. 아니, 진짜. 이거 괜히 나왔다. 이 거지같은 아이디어를 누가 쓰겠지? 택배를 마른다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예능은 일단 동물이 들어오잖아.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된다. 말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잖아. 옆으로도 한 걸음도 못 가는 애들 무슨. 아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해야 사람들이 보니까. 카메라가 많잖아. 그렇지 않아. 왜 어려운 걸 하면 본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우리 옛날 사람이라 그래.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으면 본다니까. 넌 뭐가 있으면 좋겠지? 나는 그냥 우리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지. 그럼 쟤 뭐가.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몽골을 가서 말을 떨어뜨려. 아이, 그래. 야, 몽골에는 그거 없잖아. 퀴. 게르랑 게르가 되게 멀어요, 몽골. 거기에서 어디 중간 게르가 가지고 뭐 갖고 오라고. 그거 흔들려도 돼. 야, 뭐 흔들려도 돼. 그 말은 엉덩이랑 엄청 흔들려가지고. 물건이 제대로 있지. 아, 물건이 그런 거야. 저쪽에서 불피해가지고 연기 나면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 밀키트까지 가면 되잖아, 밀키트. 어떻게 되겠네. 밀키트까지 가면 흔들어 상관없이. 밀키트는 가능하네. 아, 걔한테 다 샤부샤부야. 진짜 이거 쓰지 마요, 진짜. 이거 진짜. 하여튼 마이 아이디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진짜 쓰지 마. 어쨌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걸 알았어요. 걔 민석이 한 대 어떻게 안 돼. 야,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쯤 하면 안 되네. 아니, 뭐 의견이 뭐하지지가 않은데 뭐 어떡해. 뭐 말 타자고 그러면 두 명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면 한 명이 다 안 된다고. 야, 말은 좀 그래. 동물 빼, 일단. 동물은 빼. 야, 뭐 배우자 그러네, 누구야. 나. 그래, 다 그거잖아. 뭘 배우자는 거야. 좋은 거지, 배우면. 뭘 배웠어. 새로운 걸 배우는 거야. 야, 따로 학원 다녀오거든. 너네가. 너네 잘하는 걸 일단 해. 복싱도 배우고. 아이 씨. 야, 그거 왜냐면 옛날에 그거 저 뭐야. 남자의 자격에서 다 했던 거잖아. 또 해. 돌려막기 없는 거 아니야. 또 해. 나를 뭐냐? 여행 가? 여행이 좋아. 야, 니들도 집 나오는 거 좋잖아. 좋아, 안 좋아? 난 맨날 나오잖아. 돈은 보러 오잖아. 난 집이 제일 좋아. 가서 그냥 노는 거야? 아니, 이제 가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지. 가서 그냥 이렇게 노할 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라에 뭐, 재밌는 거 이런 거. 그걸 배워 보자고. 배우를 왜 자꾸 배워? 우리가 공개하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어. 요즘에 유튜버들 보면 여행 유튜버들 얘기 많잖아. 그래, 그래. 근데 거기 가서 거기서 뭔가 보여주는 식의 느낌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재밌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같이 체험을 해주는 거지. 야, 근데 그런 거 디테일한 거는 저기 감독 보고 하라고 그래. 그래, 작가도 하라고 하지.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걸 또 하겠나? 다 죽음도 하는데 뭐. 또 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 했는데. 병맛살이 있나 봐. 그냥 좋아해. 그냥 갔다 와. 야, 그러면. 그래. 아, 좋다. 그냥 미국 가서 종국이 여자 찾으러 가. 부인 만나러 가는 펜셉으로. 김종국 참가 보내기. 아니, 보내기가 아니지. 가 있잖아. 드디어 우리가 김종국의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서이가 누구냐면 류키즈 만든 거지? 민서이가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민서가. 네, 형. 그럼 뭐 해? 지금 회의 들어가려고. 어, 잠깐만 우리 쪽 회의도 좀 들어줘. 아니, 지금 종국이 집인데. 어. 종국인데. 어, 잘 지냈어? 네네. 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안 할 거면 빨리 얘기해. 아니야, 아니야. 해야죠, 해야죠.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어떻게든 몸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해야죠. 할 거지? 나 뭐 하기 싫은데 뭐 우리 땜에 뭐 억지로 막 그러는 거면 빨리 얘기를 해. 아니, 아니요. 어? 확실해? 그래서 옛날 우리 용띠클럽. 15KB에서 해서 또 그거 했던 우리 저 친구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꾸 말 타자 하는데 내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 민서가 지금 그리고. 애들이 뭐 그런 말 타고 이런 얘기하면 네가 너 손에서 좀 잘라. 말 타는 분이 너무 저는 좋아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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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민서야, 경민이 형인데. 네, 아참.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말을 탈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그냥 말을 교통수단으로 하는 몽골을 막 조사하고. 하하하하하하. 봐봐. 아 사람 생각이랑 똑같다니까. 야, 이건 뭐 말해 해도 아닌데. 말해 했어야지. 왜 토끼를 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할 생각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여기 좀 짐 좀 오게 해가지고 저 피디들한테 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 제가 할게요. 우리가 일단 만나서 그럼 얘기를 한 번 하자, 민서가. 안녕. 들어가. 네. 감독님 정했고 방송사 정해진 거야. 갑자기 다른 데가 정하면 안 돼. 야, 모르지 또. 이거 보고서도 넷플릭스에서 연락 올 수 있어. 그럼 야, 너는 우리 양아치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야, 너 이러놓고 넷플릭스에서 말 타자 그러면 탈 거 아니야. 아니 넷플릭스 타자 그러면 타지. 아이씨. 디즈니 플러스에서 타자 그러면 탄다. 그러니까 뭘 할지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아니 얘가 5월 중순이 된대. 해, 5월 중순에 하는데. 이게 말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여행을 가는 게 말길 같은 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게 캠핑하는 데랑 연결이 되는 데가 되게 많다. 천천히 가면서 거기에 캠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모닥불 같은 거 구워먹으면서. 아, 벌레가 잘 피우지. 그치,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갈수록. 고생하긴 나이가 너무 많지 않네. 야? 너는 그럼 말을 끊어. 야, 뭐 꼭 타야 되냐? 네가 말 빚질 좀 해주고 네가 그거 관리 좀 해 그러면. 아뇨몬세가 그러면 갑봉이가 있잖아.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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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 아뇨몬세 쫓아다니는데. 하하하하하하. 임현식 선생님이 하셨지. 아, 야 근데 그. 거기에 삿간도 하나 있어. 야, 갑봉이 맞아는데? 갑봉이야 갑봉. 너무 웃긴데. 내가 진짜 갑봉이 맞잖아. 너 옛날에 호주부 박사 내가 해서 만났잖아. 호주부, 그거 무슨 얘기였지? 그게 왜 아톰을. 호주부 박사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호주부 박사는 아톰한테 도덕을 가르친 사람이야. 하하하하하하. 도덕을 가르친 사람이야? 어. 누가 만든 거야, 아톰을? 아버지가 만들었지. 아톰의 진짜. 아톰의 아빠가 있어? 그 박사의 아들이 죽은 거야. 어, 그렇지. 그래서 만든 게 아톰인데. 근데 그 사람하고 호주부가 달라? 아버지가 딱 만들었는데 진짜 아들의 외형은 똑같은데. 아니 다르잖아. 그 사이에 지켜보고 있던 호주부 박사가 와가지고. 얘 정체성을 그때부터 가르친기 시작한 거지. 아, 그래? 아빠 따로 있어? 아빠 따로 있다니까. 호주부 박사가 아빠 아니었어? 아니야. 확실해? 확실하다고. 처단 봐봐, 진짜로. 근데 아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몰라. 하하하하하하. 야, 눈이 아빠랑 비슷하네. 하하하하하하. 호주부 박사가 아빠가 아니었어? 호주부 박사는 이거 몇 번 얘기해. 하하하하하하. 아멘호사는 갑봉이가 나와. 아멘호사 정말 갑봉이 있나? 오, 야 씨. 갑봉이 여친. 갑봉이 여친 갑순이야. 진짜? 갑봉이가 있다니까. 아, 그럼 갑순이가 갑봉이 여친이었어? 오. 아, 맞다. 아멘호사 출동할 때 갑봉이. 갑순이도 같이 잡혀가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춘향이 아닌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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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근데 왜 갑순이만 유명할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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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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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지는게 맞아요? 안해지는게 우리 둘이 얘기하면 원래 보통은 PD 그리고 작가분들 그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그치! 갑자기 감독한테 전화가지고 야! 할거야! 너 할거 안할거 빨리 얘기해! 감독이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게 뭐야! 그치! 용띠클럽이라고 사실 KBS에서 장난을 했는데 그때 KBS 파워부터 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봤어요 그때 만난 PD가 김민석 PD 맞아요! 민석이가 회사를 나가서 TVN으로 갔다가 그렇지! 뉴키즈를 하고 이제 민석이 행보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해줘야 돼! 결국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진짜 하자! 여기서 넷플릭스에서 제안이 오면 형은 그건 민석이랑 다시 얘기해봐 고민은 좀 중요한 취지는 아 취지는 친구들끼리 30대 후반에 그런걸 한번 해봤으니까 30대 후반이었어? 아니야 17년도에서 30대 초반이네요 완전 초반도 아니네 사실 많이 써놨다 그래서 용립무요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죠 그것도 진짜 해보고 싶어 콘서트지 사실 우리가 20대 때 모였을 때 콘서트를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해서 하면 할 것도 많고 하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바뀌었고 예능도 예능인데 사실 생활하면 잘 못만해놔요 세상이 좋아졌지 좋아졌지 이러고 노는걸 프로그램을 만들다니 이게 말이 되네 후식을 한다고 한둘이나 하고 어떻게 이래 안 좋아해 야 퐁씨가 잘해 이유가 좀 없잖아 오늘 여기 온다고 그래서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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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